단양 구경시장이네. 단양에 육종마늘이 굉장히 유명하고. 일단 흑마늘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진짜 저렇게 까맣군요, 흑마늘. 마늘로 만들어진 음식도 되게. 진짜 맛있겠다. 마늘하면 몸에 좋으니까 아버지도 꼭 드시게 하고 싶어서 시장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효자예요, 우리 민호 씨가. 좋아요.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단양이 들썩들썩하네요. 마늘순대라는 게 있네요. 마늘순대.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마늘순대? 원래 처음 봤어요. 다시 집어넣으시고 마늘을. 고정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몸에는 좋겠다, 그죠? 네. 이거 진짜 썩어서 먹는 게 진짜 제맛이죠. 너무 맛있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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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게 주시네요. 어? 아버지 닭강정이에요. 좋다, 좋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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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가 흑마늘을 소스에 갈아넣어서 이제. 흑마늘 닭강정. 이야. 어느 음식에 기본적으로 마늘이 다 들어가나 봐요. 더 알싸할까요? 맛이 진할 것 같아요. 음. 맛본을 나가시구나. 이것도 마늘맛이 나면서. 그지? 맛있다. 아우. 아우. 네.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마늘레이더. 아, 만두. 아버지, 만두 드세요? 마늘만두?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아우. 와, 좀 밥을 썰어가지고. 양념을 마늘 기름으로 해서 마늘 만듭니다. 벌을 이렇게 하나도 없구나. 마늘을 이렇게. 그거를 섞어서. 아, 그 섞어서 주시면 좋죠. 사실 저희가 먹을 때. 네. 다른 것도 몇 개 사왔거든요. 같이 여기서 먹어주세요. 아우,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얼른 준비해 드릴게요. 이야, 이야. 단양 마늘 요리들. 아우, 맛있겠다. 어떨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버지, 파이아보다 맛있죠? 마늘이 들어야지. 아, 마늘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마늘 많이 먹고. 사람은 되게. 저 얘기 왜 안 하시나요? 아우, 맛있겠다. 일단 몸에는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몸에 좋은데 또 맛까지 있어요. 맛있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네. 저는. 약간 70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사위 또 나왔다. 마법의 주사위거든요. 어떻게 던져도 제가 선택한 곳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리고. 갖다 버려. 갖다 버려. 마음에 안 드셨어요. 모르시는 것 같죠?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 또 맨날 지는 걸. 원하는 게 좋으세요.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호텔. 그렇겠죠.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잠깐 주세요, 한 장. 잠깐 주세요, 한 장. 한 장 주세요. 얘는 안 돼. 왜요? 누리시면서. 집에 가고 싶으시구나. 거의 너무 지치셨어. 줄게. 근처 호텔. 서울. 잠깐만. 서울 노년동. 서울 신사동. 서울 청각. 서울. 서울 뭐 이런 거죠. 캠핑. 이런 거 좋아하죠. 펜션. 차박. 아, 차박까지.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밥은 정해져 있는 거. 어떡해. 준비를 안 하는데 왜 되냐? 네? 뭐, 그냥 부딪히는 거죠. 숙소도 미리 알아보자. 단양에 1박을 할 생각으로 이미 찾아봤는데. 어떤 자연 안의 펜션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여기가 황토랑 나무로 지어진 집이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하루만큼은 이렇게 좀 이런 데서 좀 주무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황토 흙집으로 예약을 하게 됐죠. 그래도 패키지네 그야말로. 잊어버렸어. 근데 저렇게 칸을 찾는 걸 보면 좀 의심해 볼 만도 한데요. 아버지. 자,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아직 모르세요. 당연히. 어우, 펜션. 그렇지. 어우, 펜션. 펜션. 연기를 보고 너무 잘하세요. 근데 거의 자뽀작이 수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시죠. 사실 황토방에서 자네가 그렇게 몸에 좋다잖아요. 아니요.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 여기야. 네. 괜찮죠? 어어,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죠? 좋습니다. 이야, 이건 뭐 목재소 같다. 여기는 직접 장작을 펴가지고 아궁이에 장작. 네. 집단. 불을 때리고. 직접 또 장작을 펴. 요즘 저런 곳이 있더라고요. 노동의 즐거움을 맛보는 거죠. 경치 좋고 뭐 좀 다행이다 싶었지. 들어오세요. 아, 오늘 하루 많은 일을 했네요. 이야, 따뜻하게 생겼네. 우와, 좋습니다. 냄새가 그냥 정감 있다. 이야, 이 구두를 다 해놓으셨는데. 지금 달궈놓으면 아침까지 계속 뿌듯하시면서. 와, 구둘장 어렵다. 저기서 막 따뜻한 내사로 자면 몸이 막. 어우, 풀릴 것 같은데요? 이야, 확실히 산이라 좀 추긴하다. 그럼 오늘 장작 좀 많이 펴셔야 돼요. 두 분 거는 직접 펴셔서 떼셔야 돼요. 두 분 거는 직접 펴셔서 떼셔야 돼요. 네, 제가 해야죠. 오늘 아버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 일단은 브레이크가 필요해서. 좀 안 좋아이네. 그럼요. 지치셨어. 이게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죠? 뭐야? 잠옷. 준비를 또 해왔구나. 잠옷. 조심하세요, 정정기 때문에. 어머, 귀여워. 10년 잠옷. 애들 거 아니지? 아, 요새 애들 거 그런 거 있으면 계속. 어우, 정치. 어우, 정치. 어우, 추억, 추억. 어우, 안 돼. 계속 준비해 온 거니까. 어머. 꼭 저런 거 꼭 입으세요. 제가 입어볼게요. 사이즈를. 어울린다, 어울려. 좋다. 아니, 뭘 입어도 어울리더라고요, 민호 씨가. 맞아요. 밖에 나가야 되잖아. 일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두껍게 입는 게 좋아. 할 게 많아요. 그래, 나는 일단 별 좀 볼게. 좀 쉬고 계세요. 여기 올라가서. 이거 이불 덮고 잠깐 쉬고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 네.